안녕하세요 천주교 의정부교구 어린이를 위한 미사곡 두번째 미사곡 중에서 아멘입니다. 음...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코드를 보시면서 코드가 c g 이렇게 가고 있죠. 그러면서 상승하고 있어요. 계속 도부터 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굉장히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들어주시면서 코드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c 코드로 끝을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